먼저 지난 3주간 배틀가운드 e스포츠 최고의 무대인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2에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배틀가운드 e스포츠는 기존의 e스포츠 종목과 조금 다른 시작을 경험했습니다. 게임이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프로팀이 창단되었고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자체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. 배틀가운드 e스포츠는 시작부터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온 문화입니다.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배틀가운드 e스포츠와 팬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이전의 5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5년 동안 일어날 배틀가운드 e스포츠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팬 여러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팬들을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역시 수준 높은 대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즌 포맷을 준비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수년간 오프라인 대회가 휴식기를 가지면서 팬 여러분께서 많이 아쉬워하셨는데요. 2020년 발표 당시 전세계 팬들과 팀들의 지지를 받았던 펍지 글로벌 시리즈가 2023년 드디어 시작합니다. 최고의 경기력과 인기를 보유한 파트너 팀들 그리고 각 지역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팀들이 한데 모여 치열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팬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배틀가운드 e스포츠 최상위 대회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은 더욱 강해졌습니다. PGC에는 한 해 동안 각 지역별 대회 및 PGS를 통해 가장 많은 PGC 포인트를 쌓은 팀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배틀가운드 e스포츠 국가대왕전 펍지 네이션스컵이 많은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3년 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. 특히 PNC 2022는 고유 시청자 수가 16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UV를 기억했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. PGC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PNC가 내년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스토리로 여러분과 함께할지 지켜봐 주십시오. 두 번째 키워드는 동반 성장입니다. 우리는 팀과 선수 여러분이 더욱 우리의 리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자 합니다. 배틀가운드 e스포츠는 전 세계 52개국의 250여 개 팀과 함께해오고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이제 진정한 조륙자인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혜택과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글로벌 파트너 팀 제도를 시작합니다. 전 세계의 배틀그라우드 e스포츠 팀들 중 심사를 통해 2023년 글로벌 파트너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 글로벌 파트너 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혜택은 팀 브랜디드 아이템 제작입니다. 파트너 팀들과 함께 인게임 팀 브랜디드 아이템을 제작하여 팀들은 동기부여를, 팬들은 팀들과의 소속감을 더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. 또한 해당 아이템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파트너 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두 번째 혜택은 PGS 슬롯 보장입니다. 파트너 팀들은 2023년 PGS 참여를 보장받아 글로벌 무대에서 기량을 뽐내고 보다 많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. 글로벌 파트너 팀 제도는 2023년을 시작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입니다. 모든 팀들에게 열려있는 만큼 팀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팬들의 성원을 통해 파트너 팀 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배틀그와운드 e스포츠를 통해 팬들에게 하는 즐거움을 넘어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경쟁전과 e스포츠 간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 신규 선수들의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팬들이 보다 우리 e스포츠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우리는 팬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대한민국에 상설 배틀그라드 e스포츠를 전용 경기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. 이 전용 경기장은 언제나 배틀그라드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. 저희는 배틀그라드 e스포츠가 궁극적으로 문화 아이콘이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우리는 배틀그라드 e스포츠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팬 여러분들이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e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2022년 배틀그라드 e스포츠의 최강자가 결정됩니다. 2022년 PGC는 오늘 영예의 챔피언 경쟁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배틀그라드 e스포츠에게는 아직 더 많은 도전이 남아있습니다. 과감한 도전, 생태계와의 동반 성장, 그리고 더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 배틀그라드 e스포츠 팬 여러분께 최고의 자부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최고의 무대를 즐길 시간입니다. 배틀그라드 e스포츠는 지금까지 그려왔듯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.